자, 간다, 간다. 기회는 단 한 번. 잘했어. 아니, 저게 가능해? 또 안에 헐크 있어. 저거 못 이겨. 대박이다. 인형아, 너 폼부터 걸렸다. 야, 도끼가 무거운데? 기회는 단 한 번. 에이, 정말. 경험이 있어, 경험 있어. 유경험자, 유경험자. 자, 형원이. 그래서 우리 서영한테 못 미칩니다. 다른 거 올려주자. 드러워. 얘는 욕심네. 얘네기잖아. 강자 폐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실패. 진짜? 저거 다 먹어, 손 놓을게요. 아, 기를 놓고 있어요, 기를 놓고 있어요. 자, 도끼에. 그분 갔는데, 그분 갔는데. 이거 힘 쓰는 걸 떠나서 다칠까 봐. 주헌이가 리더죠? 아, 제가 리더야. 주헌이가 리더면. 주헌이가 이번에 사실 자기가 대표 선수처럼 했잖아요. 나는 불선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크로스핏, 크로스핏. 주헌이 자세가 좋은데. 느낌 있다. 에이구, 에이구. 아닌데. 너는 약간 자세 이상하다. 아이고야. 껍데기를, 기술이다. 야, 기술이다, 주헌이. 껍데기만. 셔누, 셔누, 셔누. 셔누 앵커를 한번 갑시다. 박수 출 때 떠나야 되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형 아까. 혹시 안 되면 아까 걸로 그냥. 이거네, 정자세로 가네,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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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셔누 진짜 대박.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자, 우리 셔누 제일 큰 거 가져갑니다. 이건 줘, 이건 줘. 뭐야.